안녕하세요. 엉클줄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줄과 함께 플레이블 게임은 드래곤 길들이기 스쿨 오브 드래곤스 하우 투 트레이닝 유어 드래곤 처음 게임에 입장하게 되면 저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엉클줄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 치마를 입어봤습니다 머리는 녹색이구요 귀여운 여성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캐릭터를 수정할 수 있게 다양한 파츠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과 함께 스크롤 오브 드래곤 How to train your dragon 을 플레이 하고 계십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드래곤 길들이겠죠. 영화 시리즈도 있는 것 같구요. 게임 버전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 입니다. 앙클 제이언스 게임 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아주 여행을 타고 날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도 한번 해보는게 좋겠네요. 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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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표가 머리에 떴네요. 히컵 한테 가서 클릭을 하라고 하네요. 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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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메뉴도 살펴봤구요. 옵션 메뉴도 살펴봤구요. 오른표가 떠 있는 이 쪽으로 가는게 다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움직임에 익숙해지는 조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쪽 불이 있네요 처음 들어갔을 때 튜토리얼이지만 약간의 자유도는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밀도를 가지는 카메라 컨트롤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나라는 용들이 여러 마리 있네요 히컵에게 왔습니다 아임 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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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클릭해서 타라고 하네요 튜토리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물음표를 계속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버튼이 있네요 타는 버튼을 눌러서 탔습니다 아 1인칭 워드로 나갔네요 음 토탄이 막 날라와서 예 뭐 보석하 큰 보석 기둥에 박히고 아 공룡이 상당히 귀엽네요 생긴게 아 컨트롤을 가르쳐 주려나 봅니다 공룡을 찾을 때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아 Let me give you the first dragon flying lesson Toothless is already an expert flyer You just need to tell him where to go 아 Toothless 이 공룡의 이름인가 봐요 This is the boost button Click it for a short boost Or hold it down for a long sprint The dragon will slow down once you let go Boost 버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oost button Click it for a short boost Or hold it down for a long sprint The dragon will slow down once you let go This is the break button Click it to slow down Or hold it to stop your dragon 빨간색 버튼은 break 버튼입니다 에스트리드를 만나기 위한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에스트리드가 앞에 조그만 공룡을 아 용을 타고 있네요 All right Have fun All right Have fun 이렇게 비슷한 공간인데요 뭔가 남자가 날다람쥐처럼 날았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내렸어요 어 뭔가 뭔가 Come on Put your back into it To tell your dragon to shoot a fireball Click the fireball button It can take a second or two for your dragon To get ready to fire another one after the first 파란색 버튼은 파이어볼 버튼입니다 뭔가 파이어볼을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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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슛다운 하라고 하네요 아 보트를 시... 음 침몰시키라고 하는건가요? 레드 세일즈 레드 세일을 이용해서 보트를 슛다운 침몰시키라 아 아 아 이렇게 조작하는걸 하고 레드 세일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아 버튼을 시시 시간에 에 적절한 시간에 눌러줘야 되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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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이어볼을 쐈어요 파이어볼을 써 가지고 아 아 아 으 보트를 격축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어 보트가.. 격침까지는 않은데 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보트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물.. 물로 뛰어내렸어요 뭔가.. 제토리를 위한 연출을 와우! That was great! S3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ways to solve a problem Let's try something together 도끼를 찾으라고 하네 굿.... 도끼를 찾으라고 하네요 도끼를 찾으라 도끼를 찾으라고 하네요 남자는 다리가 다리가 할적이 불편하네요 뭔가 또 퍼즐같은걸 풀어야 되는거 같은데요 월드맨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는거 도끼가 도끼가 비치같은 암석에 원석에 박혀있더라 계속해 로프를 도끼로 자르고 드래곤트랩을 홀드 드래곤트랩을 도끼로 로프를 자르라고 하네요 도끼로 로프를 자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자를까요 자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네요 홀드 »숍 더 룩« 아 표시가 나타내네요 어떤 범위안에 들어온が 표시가 나타나네요 »숍 더 룩« »숍 더 룩« »숍 더 룩 » 아ith 줄이 끊겼어요 어 케이지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케이지가 아 케이지가 저 위쪽에 매달려 있었나봐요 이제 안에 어 안에 뭔가 또 드래곤이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어 운지드 드래곤 쇼옥조 쇼옥조 쇼옥조를 구해졌나봐요 이름을 정해주고 어 뭔가 해줘야 될게 있나봐 얘하고 좀 같이 다닐 것 같은데 아래턱이 아주 예 발달했습니다 코미디언 어 김 브라시 턱 구조와 좀 비슷한 앙크 빈칸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앙크 앙크 쟨 베이비 유제이 베이비 좀 짧게 해볼까요 확실한가요? 어 이름을 붙 전해 갔음에 이름을 적어주니까 예 어 뭔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이 김구라 녹색 공룡 어 너 잘하는데 아 엉클 쟨 베이비 하고 나랑 뭔가 엉클 쟨 베이비 너와 나와의 연결고리가 생겼나봐요 네 뭔가 내가 구해줬으니까 쟤가 나를 따르는 그런건가요? 그런건가요? 내가 구해줬으니까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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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멀치 멀치 아 드래곤을 어떻게 케어 케어할 수 있는지 알려줄 예 멀치를 찾으러 예 호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아 척트멀치 예 아 아 일단 녹색 에 에 김구라 드래곤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예 엉클 쟨 베이비에요 유제이 베이비 그런데 생긴거는 김구라 아저씨 닮았어요 가속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라가 보기도 하구요 예 예 브레이크 버튼 가속 버튼 파이어볼 버튼이 있습니다 보라색 버튼이 파이어볼 버튼이고 음 빨간색 버튼이 브레이크 버튼이고 녹색 버튼이 예 추진을 하는 버튼입니다 어 추진을 하는 버튼을 누르니까 앞으로 싹싹싹싹 가네요 어 어 공중에서 멈춰 있어요 예 이 키로 아래위로 조정 피치를 조정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아 이 드래곤을 타는 방법 사실 드래곤을 길들인다기 보다는 우리가 드래곤에게 올라타고 해서 예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게 더 상황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어 좀 호스가 있네요 호스 쪽에 뭔가도 아 롤플레잉을 하는 뭔가 또 캐릭터 가 있겠죠 자기 역할을 하는 어 호스입니다 아주 작은 예 그래도 호스 작은 호스지만 예 파도까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줌과 함께 스크로브 드래곤즈 하우 투 트레인 유어 드래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게임입니다 스크로브 드래곤즈 하우 투 트레인 유어 드래곤 플레이드 바이 엉클줌 게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카이브 라이크 플리즈 어 호스에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있네요 에 물치 물치 가물치 에 배가 뚱뚱하게 나온 복스 에 뭐죠 거기 바이킹 족처럼 생긴 그런 멀치라는 친구가 있네요 에 에 아 바이킹 맞네요 에 에 드래곤을 행복하게 해주라 배고픔을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 자 물고기가 드래곤의 에 먹이라고 합니다 어 문을 받았는 것 같은데요 롯 롯 롯 롯 롯 롯 롯 드래곤은 에 피시를 에 좋아하고 물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저기 바이킹 친구는 저에게 낚시도구를 줬어요 드래곤이 배고플때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줘야되는 초약이 되는 그러니까 닭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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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드래곤을 클릭하고 포크를 클릭하면.. 아 드래곤 포크를 클릭하면.. 아 드래곤을 클릭하면 포크가 나타나는데 그걸 클릭하면 어 먹이를 줄 수 있더라고요 어 먹이를 줘보라고 하는데.. 예.. 에너지 미터 먹이를.. 물고기로 먹이를.. 어.. 물고기 먹이를 꼭 챙겨서 줘야 되는 그래야지 배가 안고프겠죠 솔..하.. 아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져가네요 발..칼.. 컬 오브 네트 했어 어? 어디로.. 이동했어요 어.. 어.. 호벌 호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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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전문가지 스테키 드래곤을 분양받는.. 분양받는.. 분양받는 방법을 가르켜 주니까 희한한 건물들이 있네요 뭔가.. 저한테 계속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에.. 뭔가 다른 지향들이 좀 궁금한데 폭보블러의 저주 어떤.. 어떤.. 굴러 안으로 들어갔는데 로딩을 하네요 무슨 일이죠? 아까 히컵이.. 에.. 에.. 용을 타고 오! 어.. 박스를.. 불을 뿜어서 뽀개 버렸어요 어.. 바이킹 배.. 가.. 에.. 어떻게 되나요? 흠.. 오! 응? 응 응 유 제이 베이비는 어.. 계속 터를 따라오고 있네요 어? 또 들어갔어요 예 어어 처음 그 들어갔던 들어갔던 예 어? 또 들어갔어요 계단 입구에 다시 나와주자 그리고 물음표 남아있는 볼카? 괄카? 아, 게임 테스트를 하네요 누가 너를 모욕했을 때 나는 그를 무시한다 누가 너를 모욕했을 때 오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무시할까요? 화를 낼까요? 위트있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칠을 내지 않고 무시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가 너냐 너냐 어... 어, 맨 끝에꺼 큰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큰 브렌치 이따가 어떻게 할거냐 갈린끼리에 있다며 갈린끼리에 있다며 아무 문제도 아니다 자율 시간을 무엇을 하느냐 휴식을 취합니다 바이킹 파티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느냐 펀치? 펀치 저의 가장 좋은 파트나는 그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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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affiliated 저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음, R이 있네요? 아이디어스 지퍼백 아이디어스 지퍼백 R에서, 아 공룡이 나오나요? 어? 어, 뭐지? 어, 뭐지? R들이 많이 있네요 공룡알인가요? 공룡알인거 같기도 하고 저기서 까고 나오면 새끼가 되나요? 다양한 공룡알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한 마리씩 서있는데 모델하우스처럼 그런 공룡 모델인가요? 윗스퍼 데스 에그 공룡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공룡의 외모를 표시를 했네요 그로클 길축한 벵간통 공룡도 있고 클릭 온 어 드래곤 에그 앤드 해치 잇 어 공룡알을 클릭해서 그것을 알이 부하될 수 있게 하라고 하네요 어 아, 멤버에 하시면 안된다고 유료멤버인가요? 네 네 잠스 앤드 멤버 시샷 아, 유료멤버였군요 아 어 뭐 클릭하니까 알을 클릭하니까 알 깠어요 알 깠기 베이비 데드리 네이들러 또 다른 뭔가 공룡이 나타났어요 데드리 네이들러 아 이름을 또 지어줘야 돼요? 유재베비 말고 또 뭔가 있네요 아 머리가 커서 그냥 유재 헤드로 지어주겠습니다 아 얘를 키워서 타고 가야 될건데 지금은 제가 얘를 탈 수가 없을거 같아요 저보다 더 훨씬 작으니까 탈 수가 없겠네요 예 아 여기는 알을 에 공룡을 분양해주는 그런 곳이네요 공룡이 이쁘다고 하네요 아 아 메뉴를 아 메뉴를 나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났네요 아 메뉴가 동그란 형태의 그런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있네요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있네요 아 아.. 뭔가 갑자기 온라인 모드로 바뀌었어요 뭔가 퀵컵한테 뭔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퀵커라는 뭔가 폭팔물들을 가져왔다는 걸 하는데 헤롤드하고 그의 졸개들이 어.. 퀵컵을 도와주러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스쿨로 가라고.. 예.. 또 스쿨.. 아.. 아.. 스쿨 가라고.. 스쿨로 가라고 하네요 아.. 아까전에 한번 갔다 왔던 곳인데 어어.. 에.. 컬스오.. 어어.. 유제헤드도 왔어요 어어.. 아스트로이드 아스트로이드 무슨일이야 우리는 필요해 알아보는게 필요해 아스트로이드 스쿨의 헤드매스터에게 뭔가.. 물어볼게 있어요 학교 빌딩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야 학교 빌딩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Talk to the Headmaster Headmaster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 뭔가 저를 게임에 적응시키려고 이것저것 막 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퀘스트랑 비슷한거겠죠 Thank you student I am the Headmaster I run the school and make sure everything is in order 퀘스트를 받으라고 하네요 퀘스트를 받으라고 하네요 네 퀘스트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느낌표가 나타나는데요 Headmaster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나봐요 어? 어? 셀렉트 퀘스트 어? 퀘스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고블 프로그램 이 퀘스트를 하나씩 하다보면 게임이 적응을 하겠죠 자 워크리프트 예 월드 오브 워크리프트 그런거 하려면 비슷한 스타일로 예 유저들을 적응을 시키죠 디... 디아블로 뉴벌크 뉴벌크로 가라고 하네요 지도를 클릭해서 뉴벌크로 가라고 하네요 벌크도 뉴벌크가 어디죠? 지도를 한번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끝으로 가면 움직이네 뉴벌크가 어디있죠? 아 뉴벌크 아 뉴벌크 오케이 고고고 라이즈 오브 스톰 하트 아 프리멤버십도는 잼을 사기위해 여러분 지금 엉클중과 함께 서클 오브 드래곤스 하우 투 트레인 요 드래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비율이기 컴퓨터 게임판입니다 아키 오 로지스트 오 마이 올드 이어 프렌즈 네 네 톱 시터 비 톡 투 더 아 이 사람하고 뭐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네 알 알 알큐어 로지스트 아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가 있고 넓긴표가 있어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손을 제거하고 싶어요 빅파티 뭐하는사람들이 조인할수있고 함께 잘지낼 수 있게 해줬다는게 아스틸 리더 히코비 거기 갈래? 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막 저희를 보내고 있네요 어 그렇구나 무릎표 있는 사람한테 가면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느끼표는 퀘스트를 받는 그런 표고 아 아 퀘스트는 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레디 포텍 픽스 어 기프트 checkup 엣 스컷 레크로 아이슬란드 scat lequefru 아이슬란드 Giving him a scare is 아이슬란드, 스크르 아이슬란드 오 섬도 많고, 꽤 놀 곳이 많네요 장소가 아이슬란드 스컷 렉 스컷 스컷 렉 스컷 렉 아이슬란드를 찾아가야 된다 아하 어 새끼 에 어 어 오, 새끼가 갑자기 커졌어요? 어 스컷 렉 아이슬란드 에서 힙합을 찾아라 힙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끼용이 커졌어요 액티베이트하니까 자 유제이 헤드가 커졌어요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탔 탔어요 탔어요 어 어 새끼 새끼 네 세레곤이 커졌어요 예 지금 하살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힙합을 찾기 위해 하살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한 으 으 으 으 으 으 되게 다이너믹하고 그러진 않으면 제가 조종한대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어지러울 수도 있겠어요 너무 팍팍 많이 움직이면 픽업이 어디있죠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착륙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착륙할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띡띡띡띡띡 멀리 이동할때는 드래곤을 타고 가는게 낫겠네요 어? 뭔가 저기 앞쪽에 점 같은게 있는데요 어 히커비의 어 퀘스트를 갖고 있나봐요 아 농담은 근데 갑자기 이해가 되고 어 퀘스트를 찾기 위해서 뭔가 어디로 가져가는거 같은데 그를 따라가야 될거같애 엇 뒤처지지 말라고 하는거같은데 또다시 느낌표가 머리 떴네요 클릭 온 히컵 앤더 팔로우 히커를 따라가라고 하네요 느낌표가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릎표가 말하는 건가요? 어? 어? 뭔가? 아 퀘스트가 느낌표 물음표로 말할게 있는 캐릭터 맞다니까요 퀘스트를 바꾸는 느낌표에 있는 느낌표를 클릭해주고 느낌표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클릭해주고 그럼 nak은? 어이 친구 어어이 친구 시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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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밍 시끄러움 시끄러움 나와드벤처가 사망 클릭을 하라고 하네요 클릭 온 더 라이트 퓨리 아 라이트 퓨리를 클릭하라고 하네요 여긴데? 흰색 얘가 라이트 퓨인가요? 라이트 퓨인가요? 아 아닌데 녹색입니다 엄청나요 드래곤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레이싱 하자고 하네요 안 한다고 했어요 라이트 퓨리 이행가요? 아 이행은 아닌데 화산불 방향이 아닌데 아 저 앞쪽에 녹색 드래곤인 것 같은데요 클릭을 했어요 투스레스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라이트 퓨리를 클릭하고 타 라고 하네요 라이트 퓨리를 클릭하고 타 라고 하는데 어 타는 표시가 나타났어요 라이트 퓨리 어 흰색도 용을 탔어요 라이트 퓨리 라이트 퓨리로 슬네스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파스프 방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 막 이것저것 막 시키는데 일단은 시키는데 한번 따라가보고 있습니다 어 어디로 왔어요 새끼 드래곤인데요 여러분 지금 크루즈와 함께 스크로브 드래곤스 How to Train Your Dragon 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와우 지지베이비 어 이 얘기들 히컵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히컵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른표 있는 쪽으로 가면 되겠죠 가까이 가는 게 좀 힘드네요 조종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방향 오 이거 나는데 드래곤을 타고 나라고 하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처음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공룡 비행수를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유저들이 접속해 있네요 아 온라인? 제공 길드릭이 온라인이네요 다양한 또 유저들 간에 방어 작용들도 존재할 수 있을 여지가 있네요 어쨌든 히컵과 지금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히컵과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화가 난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힘들었어야 되겠어 앙클지온 화가 난다 아아 아아 왔어요 아 네 아주 조심조심하는 그런 예 아 비행 소리 좀 어려워요 빨리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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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t. My best friend is a dead. I honor that truthless and the right fury is to bring us close to their children. This is going to be the best. Snuggled Talk Evil. 뭔가... 아르케올로지스트 아르케올로지스트 아 지금 제가 퀘스트를 수행을 한거였군요 다시 그러면 아르케올로지스트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처음 들어가니까 퀘스트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화살표에 황금색 화살표를 잘 따라다니면 초반에 여러가지 퀘스트들과 할게 뭔지에 적응하는 튜토리얼 형식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네요 아르케올로지스트 아르케올로지스트 아 착륙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속도를 줄이고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점프도 하네요 지도 쪽에 왔어요 지도 쪽에 왔어 아르케올로지스트 아르케올로지스트 계속 버전 엑스타 표시 쪽으로 가야지 아르케어로지스트를 만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송곳 표시는 뭘까요 송곳 표시는 제가 퀘스트를 받아 놓은 게 있나요 엉컬줄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 송곳 표시는 있는 것은 저의 위치네요 엑스표시는 오브젝트 로케이션 오브젝티브 로케이션 아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브젝티브 목표 목표 지점 그렇지 뉴벌크로 가야지 뉴벌크로 가야지 뉴벌크로 가야지 뭐하고 있어 좀 더 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스크로브 드래곤즈 를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풀네임으로는요 스크로브 드래곤즈 하트 트레인 유어 드래곤 한글 제목으로는 드래곤 길들이기 온라인 정도면 예 맞겠습니다 스크로브 드래곤즈 하트 트레인 유어 드래곤 플레이 네 초반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비행술과 예 퀘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 시스템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뭔가 제대로 뭔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 월드를 탐험하는 느낌이였네요 아 뭐 센스티브 하던데 아르케어로지스트군요 아 이야기 하자 아 제가 아르케어로지스트 아니고 찾아가야 되는 거네 아르케어로지스트 아 물음표 물음표 아르케어로지스트 물음표는 할 이야기가 있는 캐릭터들이 뜨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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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동물들은 프론트, 무빙, 그룹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한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살라고 이멀젼트 비에이리얼 아 그냥 이멀젼트 그냥 그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행동이고요 퀘스트를 받은 것 같아요 퀘스트를 받은 것 같아요 아 느낌표 있어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롤플레잉 아하 초자가 게임을 알아가는 데는 퀘스트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시키는 대로 하나씩 잘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게 네 유니크 헛고블러 유니크 헛고블러 아 하사펄 계속 하사펄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헛고블러 유니크 헛고블러 찾아라 해서 어? 쟤 그건데 유제이 유제이 베이비인데 유제이 베이비가 나 따라오고 있었구나 아 뭐야 뚱뚱한 양처럼 생긴 양처럼 생긴 뭐죠 이게 요즘은 있는 일부러 롤대대 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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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범한 것 중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It's for other things out of the ordinary, ordinary, ordinary는 평범한 거라잖아요 평범한 거니까 평범한 것 중에서 other things 평범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약간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하색표가 초기에는 이렇게 방향을 잘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쉽게 뭐 해매고 그러진 않는데 루프넛 루프넛 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일단 시킬랜드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루프넛 루프넛 대화 루프넛이 젊은가 온가봐 시킬랜드 아 루프넛 시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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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래? 호브라우 이야기 하라고 하네 호브라우한테 안당하고 싶으면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저주 받은 오맨이라고 저주 받은 오맨이라고 그가 오맨을 구해라 대블 디피트 드래곤 택틱스 배틀 어 드래곤 택틱스 배틀 디피트 드래곤 뭔가 드래곤 음 전략 배틀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 드래곤 택틱스를 플레이할래? 아 계속 이렇게 저에게 퀘스트를 주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쿨스 트레이닝쿨스도 있고 아이스톰 아이슬랜드 라이즈 오브 스톰하트 레스 오브 스톰하트 히든 월드 어 튜토리얼 들어갔습니다 예 아 아 에 택틱 절 전략게임 인가봐요 아 전술게임 전술게임 아 계속 저도 헷갈려요 예 스트레티지와 택틱스 차이 예 인의 전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의 전술 예 쇼텀 택틱스는 전술 스트레티지는 전략 롱텀 아 여기서 짧게 짧게 전쟁하는 짧게 짧게 전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택틱스가 맞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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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미가 써있네 어... 아이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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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도끼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줬네요 아하 어... 미니게임처럼 이렇게 큰게임 안에 들어가있는 그런게임인거 같습니다 랠리 크라이 랠리 크라이 아 랠리 크라이 랠리 크라이 아 랠리 크라이 에 삼국제에서 장비가 장판교 에서 야아악 소리지르니까 에 적들이 막 쓰러졌다고 하죠 소리만 질러서 쓰러지는 에 그런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불을 뿜고 있어요. 불을 뿜고 있어요. 스톰플라이, 엔스트 리드, 앙클 준 캐릭터, 앤드 턴. 턴제 방식의 그런 전술 게임입니다. 자, 택틱스. 드래곤 택틱스를 지금 여기 미니게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튜토리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네미 턴이 되었습니다. 어, 에네미 턴이 되었습니다. 공격을 받았어요. You lose some health. 아, 헬스를 좀 잃어버렸다는데, 퀴어를 누르면. 엉클 준 캐릭터는, 예. 치료도 해줄 수 있나봐요. 자기한테 치료를 하는거죠. 아아... 오, 좀 찼어요. 좀 찼어요. 아, 택틱스에서 여러가지 이런 자기 특기를 잘 발휘해라. 음... 타겟다미러 피니쉬하기만 공격을 해야겠네요. 예. 오, 또 불뿜기 공격. 예. 오, 크리티컬. 튜토리얼 컴플리트. 튜토리얼을 컴플리트 했습니다. 예. 택틱스 게임을 지금, 예. 퀘스트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 열쇠 표시가 되어있는건 아직 개봉이 안됐다는거죠. 예. 열려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킥도 보여주고 있구요. 디피트 더 드래곤 택틱스 배틀. 드래곤 택틱스 배틀을 깨라고 하네요. 어... 어... 하나하나 깨볼까요? 예. 아... 이걸 다 깨라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깨고 가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드래곤 킬드릭이 이 게임에서 미니게임이 예. 그... 택틱스... 예. 미니게임을 지금...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엉클중과 함께 스크로브 드래곤스 하트 트레인 유어 드래곤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스크로브 드래곤스 하트 트레인 유어 드래곤 플레이 바야 엉클중 게임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드래곤 길대리기 게임입니다. 다운도 들어 있네요. 헤드 투 헤드 챌린지 빠밤 빠밤 어 좀 넓은 맵으로 들어왔어요. 어 더미 그... 적들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속구속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타겟 더미 공격하자고 예. 어어 도끼공격 도끼공격 예. 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을 부는 걸까요? 불을 부... 수 있겠죠? 꼬리로... 테일레쉬 하이퍼 셀프 왔네? 아... 아... 스피드로 높아주는... 아... 아... 거리가...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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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아... 아까... CBS 뿜었던 게 전기였나요? 예. 전기였... 아... 아... 아닌데? 예. 예. 더미가 죽었어요. 예. 아직 더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 아... 어 계속 이렇게 하는거면 크게 초반이라서 그렇게 센 미적은 없나 에너미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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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까지 가야되네요 엉클줄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지금 엉클줄과 함께 스크로브 드래곤즈 하우트 트레인 유어 드래곤을 플레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 드래곤 길들이기 게임입니다 예 즐기세요 예 예 예 언컬지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